네 안녕하세요 명장 예능게임방송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생방송으로 봐주시는 시청자,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실제 축구같은 축구게임 진짜 더 실제가 되었습니다 피파19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일단은 세팅에서 난이도 자체를 레전더리였구나 어쩐지 레전더리 가장 높은 라인도로에서 최강 난이도로 명장이 싱글 디비전에서 우승해보기 컨텐츠 되겠습니다 자 명장의 최고 난이도 싱글 디비전 우승 도전기 일단은 오 야 이거 명장 키우기 되겠는데요 이거 진짜 뉴 캐리어 이건가 오호라 재밌어 보이는구만 챔스도 있어 와 대박 디자인 개 깔싸마다 아 설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아니 잠깐만 팩은 이따가 까고 나중에 까고 명장 키우기부터 하죠 명장 키우기 할려면 이거 해야되나요? 뉴 캐리어 네 다시 한번 개정하도록 할게요 수정할게요 뉴 캐리어에서 네 플레이어 아 이거구나 자 명장 키우기부터 가겠습니다 하하 개꿀 재밌겠다 와 드디어 명장 피파 19 하시네요 아이고 네 W씨님 안녕하세요 네 좀 약간 아이디어 생소화해서 전에 오셨던 분 같기도 한데 반갑습니다 아 명장을 키우는거야 이렇게 잠깐만 K리그 있나 봐야겠다 K리그 있나? 오 있어 이야 대구 FC 조회야? FC 서울도 있구요 오호라 자 K리그를 씹어먹을까요? 아니면 EPL 씹어먹을까요? 말만해 여러분들 조종자는 저니까 명장 포지션 뭔가요? 저는 솔직히 말해서 EPL 꿀잼? 아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제 조기축구나 직장인 리그 뛸 때 윙어 많이 받고 중미 중공미 또 발이 빠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골결이 좋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도 많이 봤거든요 왜 웃으세요? 진짜로 아 저는 약간 수비보다도 빠른 수비 뒷공간 라이브레이킹이 훌륭했어요 네 어차피 둘 다 못 씹어먹을텐데 게이리 가시죠 뭐라고요? 실험체님 왜 그래 예 피파 19 같은거는 키우기보다는 감동모드가 훨씬 재밌는데 키우기 같은거는 위닝이 꿀잼인데 아 그래? 상주상무 가셔서 병장축구하세요 병장님 명장님이라고요 명장님 큰 무대로 갑지드아 자 일단은 리그 뭐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잉글랜드 EPL 프랑스 절메니 이탈리 어 이탈리아도 있네요 이탈리 리그 제펜 코리아 멕시코 리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 맞나? 이거 약간 국기가 약간 그거 코트디부아린 아닌가? 사우디아라비아 스코틀랜드 소울메이트님 어 소울메이트님 오랜만에 오신거 같은데 아닌가? 어 스페인 리그도 있구요 스웨덴 스위스 리그 털키 미국 리그도 있네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칠레 짱깨 오 짱깨도 있어요 중국 야 뭐 짱깨FC 뭐 짜장 짬뽕 탕수요 오우야 완전만두 뭐 이렇게 있네요 네 콜롬비아 덴마크 잉글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갈까요? 어디를 한번 우승컵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리그부터 여러분들 어디 명장님이 명장 키우기를 어떤 리그에서 했으면 좋겠다 어디? 상주상모에요 아이 진짜 EPL 가야지 EPL 저도 EPL 한 편인데 아니 꿈을 크게 가져야지 상주상모 뭐야 가자마자 밀걸레질 해야 돼? 일본은 왜 일본은 왜 EPL 갈게요 네 아스날 본머스 브라이튼 번리 카리프시티 첼시 크리스탈팰리스 에버튼 후렘 아 야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첼시 생각했는데 내가 첼시 만약에 중미가 되면은 아자르랑 이렇게 밥 같이 먹고 이러는거에요? 첼시 식당에서 된장찌개 같이 밥 말아먹고 그런거에요 여러분들? 이야 우지네 불고기 같이 비벼먹고 그죠? 슈페르리그 가지세요 슈페르리그는 뭐야 후렘 허더스필드 슈페르리그가 뭔데? 그게 어디야? 레스터시티 리버풀 어 리버풀 5개네요 맨시티 메뉴가 5개 6개설 4개 아 터키 토트너스 아 흥민이라 이렇게 또 야 흥민아 임마 자식아 어? 같이 한국인기를 뭉쳐야지 임마 어 그래 케인 어딨어? 케인 케인 데리고 와봐 이렇게 약간 예 좀 네 메뉴가 별이 5개? 아이고 아프리카 아이디님 내 질척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명장TV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메뉴 딱 들어가게 되면은 명장 키우기를 메뉴에서 하면은 거슨이 형님 어디갔어? 퍼거슨이 형님 형님 아유 반가워 형님 예 아유 박시성 아시죠? 코리아 코리아 예 형님 아유 식사 한번 하시죠? 안은 한식당 있는데 김치볶음밥 너무 잘해 형님 예?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무리뉴지? 아 그래도 여기 앰버서드 딱 이게 저 혹시 그 거슨이 형님 어딨어요? 이렇게 딱 물어볼 수 있지 아유 무리뉴 형님 아유 요새 한국 네티즌이 너무 혀해 예 힘냅시다 형님 예 아유 자 어 저는요 맘 잡았습니다 첼시 아니면 메뉴 아니면 추천 감사합니다 토톤 아스파인데요 왓보드 별로고 싫고 싫은 건 아니고 이제 별로고 별로고 아스날 사랑해 좋아요 별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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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셀시 좋아하고요 별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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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쏘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토톤원 가자고요 리버풀 가자니까요 이건 현실반영 에바다 포기경 메뉴 경기 보러 왔을 때 진짜 표정 개쩍었는데 아 메뉴가 5개가 말이 안 된다 몇 개 같으세요 여러분들 아 강팀만 좋아하나요 뭐 다 인생이 뭐 약육강식 세계 아니겠습니까 네 강자를 좋아해야죠 네 그런거 아니겠어요 찐따팀 좋아하는거 좀 이상하잖아 네 농담이고 맨시티가 체감 개쩔어요 어 아 뉴캐슬 가서 송용이 형이랑 아 기송용이랑 라치오 명장님 별로고 뭐야 토트넘 왼쪽 윙어 했어요 명장님 제발 아 그럴까 오른쪽 윙어는 뭔데요 오른쪽이 손흥민 있나요 토트넘 아 애들 빠져가지고 좀 더 압박 다시 해야 되는데 명창TV 별이 뭔 0.5개야 왜 0.5개야 아 손흥민이 그래요 아 왼쪽이 손흥민이라는데요 아프리카 아이디님이 그럼 손흥민 설 자리가 없잖아 어 내가 가면 다시 당연히 주점먹을 건데 손흥민 밀지 마요 하시는 애 오른쪽이란 얘긴데 제가 실제로 오른발잡이에요 제가 약간 그 왼발 5 오른발 5 이런게 5의 수치가 있으면 1에서 5가 있으면 제가 저를 평가할때는 오른발 5 왼발 한 2 2정도 어 솔직하게 그러니까 오른발잡이 선수고 속가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80정도 됩니다 예 어 그리고 킬패스가 한 85정도 되구요 슈팅능력 중거리 아니 중거리보다도 근거리 골결정력이 한 92 해야죠 92 예 아 왜 웃어 아 진짜로 직장인 축구를 이거 하면 내가 맨날 꿀렀어요 진짜 나는 학창시절부터 꿀렀었어 나는 명점 개인기 1성도 아까 개인기는 솔직히 말해서 한 3성 요정도 헛다리 혹은 이제 약간의 백숏같은 것도 한번 쓰구요 네 개인기 1이 뭐야 왼발 1 오른발 1이 뭐야 이거 멍청이 아니야 맨시티 가서 덕배랑 아 덕배랑 술 한잔하면서 야 인마 야 덕배야 야 인마 이거 메뉴조에서 너 그러는거 아니야 형님 인마 야 어 이 자식 야 나 비어있으면 나한테 찔러줘야지 꼴결이 내가 매신데 인마 이렇게 훈계도 하고 어 그래요 전성기 중국리그 아 중국어를 하라구요 가서 하이 하야 슥몰 슥몰 아이고 유통부 너무 갈라 하이 오슥몰 야 아아 이거 가서 중국리그 가서 오스카랑 한번 만나고 명장 속가고 체르거 아 뭔소리세요 예 아 그리고 아 저는 위치선정이 매우 좋습니다 진짜로 진짜 죽 진짜 내가 속해있었던 직장리그에서 나보고 이제 들어가라고 할 정도로 다 막 어디갈지 모르는거야 너라도 침투해 막여가지고 주세요 찔러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식으로 했거든요 네 내가 라인브레킹 좋았지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스퍼스 스퍼스 1번 맨유 2번 맨시티 3번 리버풀 4번 첼시 5번 아스날 6번 끝 답정남이네 팀의 이니스타랑 아 거기로 가시죠 제가 이니스타되면 되잖아요 나 패스가 좋아 네 후방 빌드업이 좋아요 제가 찔러주는 패스 너무 좋아 나 롱패스 잘하고 아 명리의 스타 네 진짜 명지성이고 그냥 명천수고 그래요 진짜 나 진짜 왕성한 활동량으로 진짜 압박도 얼마 전았는데 내가 음 어 뭐를 할까 음 패스가 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면은 내가 패스하러 넘어지게 명트라켄뇨 독수리 명트라켄뇨 명천수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 약간 어 좀 왜냐면 무회전도 잘 차고 슈팅도 좋고 어 난 진짜 좀 했어요 약간 네 좀 빠르기도 하고 예 크로스도 잘 올리고 아이고 예 아이고 아 릴리즈님 하이 네 5천만 응원 감사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명천수 후리키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야 나중에 제가요 몇 년 후에 진짜 모든 게임들 좀 리뷰하고 이제 어 좀 약간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진짜 진짜 그때 내가 명장TV 운동회 한번 열어서 어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제가 축구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장 이티에서 잘해서 레알마디를 가고 싶다 아니지 이팀에서 잘해서 죽음만 빼먹고 싶다 어 아싸 다음주 월급 들어와 이번주 월급 들어와 어 그리고 모나코로 이동해서 여행가고 명체스가 되고 싶구나 자 아 일단 손흥민이 있는 손흥민 있는데로 갈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박지성 있었잖아요 무조건 메뉴였어 근데 지금 손흥민 밖에 없잖아 뭐 있습니까 아자르도 있긴 한데 아 잠깐만 내가 윙으로 뛰게 되면 손흥민 밖으로 어떡하죠 여러분들 걱정인데 아 진짜로 아 내가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또 이러면 아 큰일났네 아 같은 한국인끼리 미안한 미안합니다 예 미안한데 예 명체스 오케이 터트넘으로 했습니다 자 디퍼컬티 레전더리 가야죠 남자라면 얼티메이트는 뭐야 데일리 씨 올린 피파 자 이게 얼티메이트가 개 어려운건데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어 자 비기너 있구요 아마추어 세민 프로 프로페셔널 월드클래스 레전더리 얼티메이트가 있습니다 어떤거 할까요 왼쪽 윙하면 무조건 아니지 제가 왼쪽 윙어면은 손흥민이 왼쪽 윙어잖아요 아 그러면은 손흥민한테 약간 독약 타가지고 다음격이 못나오게 하고 하하하하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 네 암튼 뭐 흥민이한테 좀 말좀 잘해가지고 야 너 오늘 좀 쉬어 내가 소개팅 주선했으니까 오늘 빠지고 형좀 뛰자 이렇게 해야지 예 하는 소리지 뭘 개쓰레 말 이쁘게 남자는 아마추어라고요 야 뭐야 임마 아 진짜로 레전더리 할까요 레전 자 그럼 자 일단은 저는 뭐 쉽게 갈 생각은 없어요 레전더리 1번 제일 어려운 라인도 얼티메이트 2번 그 밑에 라인도가 레전더리인데 레전더리 1번 제일 최고 라인도 2번 몇번 할까요 아 나 공미 아 저는 중 진짜 중공미도 잘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비보다도 중공미로 킬패스 잘해 아 2번 아이씨 아 이게 소리 많이 치겠는데요 월클이 적당하다고 저는 중미타입인데 경기졸 잘합니다 됐어요 네 자 시간은요 좀 기회를 좀 많이 얻고자 아 20분 20분이면 20분은 1분은 주겠지 농담이고 어 잠깐만 이거 원래 기본 세팅이 몇분이었죠 6분이었죠 여러분들 그죠 야 잠깐만 이게 4분까지 있네 4분이면 라면 먹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아 전반이 전반이 4분이란 얘기에요 이게 쓰읍 전반 4분이면 피펄 라인폰인가 어 오케이 6분 적당 자 딸라 딸라가 아니라 4딸라가 아니라 이거 밥을 원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게 선수들이 얼티하면 핑퐁축구 하거나 비현실적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라 유로 스털링은 왜 나오냐 갑자기 스털링은 뭐야 이거 스털링 왜 나오죠 이거 딸라로 하자 딸라 아 그리고요 어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얼티메이트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월클이 적당하다고는 하시는데 월클 레전더리 조금만 낮추자 예 아 우주님 아야 어서오세요 나비오 겨울우님 어서오 하냐입니다 얼티고고 아 맨시티하라고 스털링 자 이거는요 유로피안 컴페티션 그러니까 유로피안 리그가 있다 없다인데 어 있어 어 이렇게 컵테일같은거 나가서 좀 먹어야죠 컵씹어먹어야지 트랜스퍼 이적시장 겨울이적시장 뭐 여름이적시장 이런게 존재하냐 존재한다 이거 존재하잖아요 그럼 나는 레알이나 유벤투스에서 이렇게 나 영입하려고 그거를 제가 뿌리칠겁니다 아 필요없다 아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이 어 좀 제 이상형 이제 뭐 금발에 마음이 넓은 그런 여성분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밀당좀 하고 추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그쪽 그 구단주 구단주 비롯해서 그쪽 그 클럽의 이제 팀 팬들이 명장TV 유튜브 구독하면 생각을 해보겠다 아 이렇게 밀당을 해야 될거 같기 때문에 이적시장 열어놓고요 스쿼드는요 성주장무 명장 우리팀에 꼭 필요한 인재 박주영처럼 망해서 아 뭘 K리그 복귀 절대 안가요 스쿼드는요 최근 스쿼드가 있고 이니셜 스쿼드가 있고 이게 뭐지 이게 어 이게 뭐죠 이게 최근 스쿼드를 사용한다가 있고 이니셜 스쿼드는 뭐지 서울 면망이야 어 이거 아시네요 근데 설탕님 그거 라스트 아 아 레이티스트 스쿼드 아 마지막 다운받은 최근 스쿼드가 돼요 스타디움은 토트넘이 되고 오케이 자 갑시다 명장 키우기 자 크리에이트 유얼 프로 가 있고요 추수 리얼 플레이어 실제 선수를 고르는게 있고 제가 명장을 만드는게 있습니다 자 아 명날도 한번 갈까요 자 이름 아 이걸 기다렸습니다 자 펄스네임은요 어 한글 되나요 이게 어 한글 안되는거같애 아 안되구나 알았어 말컹 아니고 명컹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펄스네임이 성이죠 솔네임이 명장 해야 되는거죠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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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168 뭔소리에 맞아요 여러분들 펄스네임이 성이고 솔네임이 아 오케이 확인 여기 명으로 가야지 명 장 아 명장도 할까 명장도 아 뭘 게이야 게이는 아이 키를 왜 155로 해요 아 아 진짜 누가 하나 진짜 게 이 빙신 만들라고 정말 명컹해 명컹 아 명컹하면 좀 몰아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명장으로 하자 그냥 예 키 5.5 FT에 182 LB로 가시죠 그게 뭔데요 너무 중국인은 중국사람 같다구요 메시 스타일 리오넬 메시 있듯이 음 명장 드리게스 말하고 명장 드리게스 명장 드리게스 명장 드리게스 명장 드리게스 꼬라 명 아코라 명장 명장으로 합시다 그냥 어 뭐 다른 어떤 거보다도 보는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아 뭘 명게이야 그럼 이상해 감독이 나 안 뽑아 이러면 에이 명게 게이 아 유아웃 아 유아웃 뭐 이런다고 어 이러면 안돼 이런게 은근 있어요 천사 명장은 명팡조은 뭐에요 명팡조은은 아이 명 명청이요 지금 명청이라뇨 말 심하시네 피파 19 하니까 명장 행복해 보이네요 아이 우주님이 항상 저를 교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피트 파운드입니다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몰라요 센치랑 키로로 따져야돼 명장으로 할게요 어 명장 자 그리고 노네스 이건 뭐야 아 뭐 아 이거 약간 약간 호같은거에요 호 약간 뭐 예 운장관우 뭐 이런거 있듯이 이거 이거 호인가요 여러분들 167에 80이면 졸라 돼지네 아 아 뭐로 알려져있다 어이 존나 어이 축구 존나 축구 자람 어 안되네 아 뭐로 알려져있냐면은 어 아 물음표 안되네 아씨 어 뭐로 할까요 바보로 알려져있다 네 뭐 대 게이로 알려져있다 붕신으로 알려져있다 에이 붕신 붕신맨 뭐 이렇게 하라구요 어 아 호구로 알려져있다 아 나를 사면 호구다 뭐 이거에요 탈모로 알려져있다 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마음씨 다 나옵니다 알비 버튼 눌러서 이름 써있는거 봐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비를 누르면 돌아갔네 아아 장이야? 잠깐만 이렇게 가면 좀 애매한데 아 키트네임이 여깄네 아 그럼 여기 이거 명장으로 해놔야지 명 장 오케이 명장 네 아니면 이거는 키트네임은 따로 할까요 쇼미더 시거 아 안되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지 한번 잠깐 바꾸 볼까 어이구 아 자 오마이갓 빨 빨 오마이갓 빨 오마이갓 히 딜잇 명 장 됐어 명장으로 하구요 됐다 명장이다 오케이 번호 이씨 7번 내놔 7번이죠 어 흥민이 어쩌냐 미안하다 아 뭐로 알려줬냐면요 어 붕신 붕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로 알려줬냐면 어 아 이런거 있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약간 진공총소기 김나밀 이런것들 이런것처럼 나는 어떤거 할까 쓰레바퀴 할까 쓰레바퀴 쓰레바퀴 명장 아니지 지금 내가 내가 공격쪽 갈거니까 어 파이얼슈즈 뭐 없을까 멈추지 않는 신장 벤치마스터는 뭐야 아이씨 하하하하 벤치마스터 뭐해 벤치마스터가 퓨처 레전드는 뭐야 미래의 아 유망주라는 얘기야 벤치히터 아 벤치히터 나쁘진 않은데요 어 벤치히터 추운 겨울이니까 벤치히터 벤치히터 어 좋아 아 벤치가 저거 맞나요 벤치 히터 이게 따뜻하게 대피해준다는거야 예 제가 이게 그 교체해줄수 있게끔 자 여기 선배님들 여기 오십시오 케인이랑 알리랑 벤치히터 나쁘지 않는데요 아 여긴 갑자기 왜 남자사냥꾼 뭐야 아 벤치 아 죄송합니다 네 히터래요 아 오케이 벤치히터 오케이 벤치히터인데 아 진짜 히트를 쳐버리는거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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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벤치히터구요 야야 그거 알아 토트놈에 새로 영입했다 하네 명장인데 그 별명이 벤치히터래 벤치히터 아 코멘터리 내미 아 코멘터리 아 막 압둘라 모르는게 있네요 어 어 어 뭐 뭐 이런게 있네 이브라함 뭐 명장 뭐 이런거 그죠 아 이거 해설할때 부른 이름이에요 아 그럼 장으로 해야지 그때도 나 장으로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장장장장 장 여기 있다 장 장 존슨이 뭐야 명이 있나 혹시 명이 있을까 모르겠네 명장 있으면 좋겠는데 명장 없겠지 MI가 나와야되는데 와 이거 개 길어 X 누르면 돌려준다구요 오호 이렇게 아니 게이가 하하하하 하하 하하 게이를 알아해요 아 잠깐만 명장이 없겠지 까룰로스 명장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는 선수 한다면 박지성, 손흥민, 호날드도 좋아하고 아자르도 좋아하고 에당 아자르죠? 에당 명장? 없나 봐 아이씨 뭔가 웃긴데 없어 없으니까 어 게이 있는지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게이가 설마 있겠어 설마 게이 같은 건 없을 어 뭐야 이거 게이 1은 있는데요 게이 2는 없네요 네 다행히도 게이가 있으면 좀 안되지 존슨으로 가자구요 사람 하나 병신 만드세요 어디 바보 동네 바보 만드실라고 베인이 경기지고 베인 쏠퓨전 음 음 장으로 할까 그냥 저 뭐로 불러요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 저를 명장이라고 부르나요 벤치터 아 안불러요 그럼 안되지 아 무술껏 내야겠다 어 그러면은 어 장으로 합시다 그럼 존슨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존슨은 의미없어 어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요 다행히도 장이 나온 듯 음 되게 많네 어 어 명지 오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 지 지는 너무 박지성 부르는거 같고 어 존슨 있다 존슨 존슨 있네요 존슨은 이상하잖아 존슨 이상하니까 조가 바뀌었으면 어 이럴 얘기구나 장으로 하겠습니다 장 장 장 장 장 잠깐만 Z가 있겠지 Z 무조건 있어 이건 오케이 장 어 A가 없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이거야 장 장 오케이 장 오케이 장으로 하구요 어 넘버세븐이고 저의 출생지는 코리아죠 네 리퍼블리고 코리아 이쯤에서 찾으면 되나 음 여기 오케이 대한민국 출신의 공격추가 왔다 어 뭐 이거는 벌스데이는 이거 냅둬도 되겠지 그냥 냅두고 다음 어떻게 넘어가지 Done 아니 잠깐만 Go Back 아 여기 있다 헤어 아 이걸 놓칠 수 없죠 네 머리가 있어야 돼요 탈모는 싫으니까 헤어 스타일 앞으로 어 되게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오 아 앞으로가 있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볼게요 어 앞으로가 있고 베리 숄트 숄트 미디엄 롱 긴 머리는 어떤 느낌이야 어 이렇게 아 대하머리요 어 능력지 오케이 오케이 밥 어 좀 약간 저는 경기장에서 좀 튀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좀 아 쟤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평범하지 애들을 예능감이 없냐 이렇게 어 미디엄은 어떤거야 김병지 컷 가시죠 아 맞다 피파는 이거 능력치 조절 가능하구나 아 그래 머리 봐라 예능감 있는 머리 없어 어 어 이거 에릭센 머리 아니야 에릭센 머리가 이런데 거의 이 중에 100% 손흥민 머리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숄트는 어떨까 짧은 머리죠 네 어 어 약간 땡겼는데 어 이승우 머리인데 약간 그죠 어 뭔가 나올듯 말듯 한데요 이게 숄트구요 그 베리 숄트는 어떨까요 어 아 네 민머리가 있고 아 이마 넓네요 네 아 너무 머리가 없으면 좀 그러고 헤딩을 해야되니까 음 발드 명작이 뭐라고 뭐 나 못봤어 나 발드? 아이씨 하하하하 아 뭔소리 하는거에요 저 머리 있습니다 예 아 아 이제 여러분들 푸티 가자구요 나폴리식 함식머리 잠깐만 음 쓰읍 아 되게 고민된다 어 머리 안 감는거 자다 일어났냐 뭐야 이씨 하하하하 서울역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건 무슨 잡초야 이건 배그 이 길리슈트 헤어인가요? 길리슈트 헤어인가요? 자다 일어났어 하하하하 머리 눌린거 보이세요? 뒤에 100번 자다 일어났어 아 기숙사에서 숙소에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나왔네 질라탄 질라탄 머리가 올빼간거 아닌가 그죠 이거 약간 그거다 그 두개의 심장 네드배드 아 여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거 해볼까 쓰읍 쓰읍 딱 예능같은게 없네 아 이거 묶여있네 여기 되게 특이한거 다 묶여있다 아깝네요 머리가 중요한게 아니니까 발디요 어 근데 방금 이거 뭐지 어 이건 어때요 또 그런가 아 여기 잠겨있구나 안되구나 발드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발디가 아 발디에 발디가 그 발디야? 아니 머리는 있어야될거 아니야 그래도 많이 팬분들이 봐주시는데 이거 머리 없다고 이거 다비드 명이스 어 맞아요 루이스 머리에요 맞아 비발디 흐음 아 고민이네 발디 근데 좀 정상적인 머리는 없다 미디엄은 어떨까 미디엄에서 대충 이제 골라볼까 어 멋있는거 이게 좀 걸리네 이거 아 이거 묶여있네 아 이거 웬만한거 다 묶여있구나 이렇게 아 이러다 진짜 대머리 하겠는데 흠 롱 일단 튀어야 돼 예능판에서는 무조건 튀어야 돼 이거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자다임남머리 자다임남머리 하겠습니다 요거 자다임남머리 하구요 헤어컬러 오케 검정색으로 해 어 잠깐만 하얀색 오!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하하하하 앗 다같이 다 뭐야 뭐야 선생님은 나이가 아 그러세요 오세요 얘 이게 아직 머리색깔이 네 어 나쁘지 않은데요 오 블루에 야 이거 잔디머리도 있네 물찌 끓었네 오케이 좋아 이걸로 간다 어 파셜 헤어스타일 이게 뭐야 아아 수염 수염이 있어야 되나 굳이 수염 없는데 저는 수염 맨날 깎아서 수염 없게 하자 깎은거로 하고 어디야 뭐 겨털이야 뭐야 이거 어디가 바뀌는거죠 겨드랑이 왜 이렇게 흔들려 겨털인가요 진짜 아 눈썹 아 눈썹 어 네 알았어요 아 눈썹이 바뀐거 맞죠 어 그러네 그러네 눈썹은 노란색으로 가자 되게 이게 잡템이죠 되게 어 잠시만요 자 이게 아 이게 헤어였고 자 그럼 아이스 네 눈은요 우와 대박 아니 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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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 야 뭔가 약간 옥저버같은데요 약간 어 좋았어 이제 예능캐 나온다 이제 어 작곡가신가요 음 아 일단은 양사이드를 많이 봐야되니까 눈은 좀 넓게 이게 좁으면은 너무 전방봐요 이게 시야가 넓어야되니까 높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은요 모양은 모양은 눈 크게 떠야죠 눈 크게 뜨고 날렵해야돼 디테일 이게 뭐야 아 쌍수야 쌍수가 좀 있어줘야돼 잠시만요 부담스럽긴 한데 비오는 날에 좀 막아줘야되거든요 겹으로 있어서 오우야 아 짝짝이야 지금 보니까 짝짝인거 같은데요 그죠 아 이게 왼쪽 오른쪽 그게 있네 오케이 이건 뭐야 프로투루션 프로투루션 안쪽으로 되어있고 아 튀어나온거 아 완전 안에 들어갔는데 튀어나야죠 그래야지 전방 압박을 하니까 눈부터 압박하는거야 ource 야 이거는 cg모드인데요 윙 추구 눈부터 압박하라고 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아 위아래 위아래 설정 눈빛 압박 그렇지 그렇지 와이드 짝눈 대버렸네 어쩌다보니까 어 대충하고 아이컬러 사륜안 없나요 사륜안? 백안이나 이런거 요걸로 하고 됐어 컴플리플레이션 컴플릭션 아 컴플렉스 와우 흑형 흑장 그래도 너무 까맣으면 무섭다 이거 마법사같다 이거 엑스맨 나오는 너무 까맣으면 좀 그러니까 동양인에 할게요 동양인 자 브라우스 브라우스가 눈썹이겠죠 아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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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볼 안줄거야? 나 볼 안줄거야? 흐음 볼 줄거야? 흐음 아 매사에 좀 신경질적인가요? 오케이 눈빛으로 제압해 좋아 프로투루션은 뭐야 또 이거 튀어나오는거지?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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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 압박해야죠 오케이 그렇지 이건 뭐야 이거는 아 로메로 명카쿠 어 날렵하게 가자 날렵하게 오케이 아 눈썹에 두꺼운 정도 뭐 그런건가? 음 얇게가 최대한 예능인답게 만드는거야 됐어 자 이제 2열 귀 귀는요 어 동료들의 말을 잘 들어야죠 아 오늘은 영업 안합니다 합니다 영업을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? 어 짝짝이 만들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오른발잡이가 있듯이 오른 귀잡이로 해서 흐하하하하 오른발잡이가 있듯이 오른 귀잡이 왼 귀잡이 인아웃 이렇게 해야자 이렇게 어 비 비같은거 막아주라고? 어 이렇게 하구요 이어 스타일 귀 스타일 귀가 근데 어어 아 귀리가 이거 되게 세부족으로 할 수 있네 음 오케이 됐어요 노즈 코 코의 위치인데요 아 드디어 이제 윤곽이 나오네요 네 흠 코가 어떻게 해볼까 어 좋아요 후각이 발달해야지 동료들이 근처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코부터 전방 압박 좋아요 네 어 좋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아 야 이젠 개성시대야 뭔가 달라야지 그래도 됐어 이렇게 하고 코 스타일은요 아 휘는 거야 아 아 휘 필요가 있나 그냥 뒤로 나오고 아 코에 튀어나옴 정도는 어 좀 많이 튀어나오자 쥐새끼 아님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오 좋아 코만 한 아니 15cm 만들자 코만 그러니까 헤딩을 하면 코부터 맞는 거죠 예 헤딩 슛이 아니라 코 슛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높이구나 어 좋아 어 코가 거의 뭐 중점적으로 무기인데요 거의 이야 어 좋아요 네 아 완성되고 있습니다 치크가 어디지 아 광대 광대 올라가자 어 치크스타일 풀 잠깐만요 아 볼 볼 빵빵하게 볼 빵빵하게 오케이 됐어 마우스 입 입은요 어 어 항상 웃는 웃는 상 웃는 상이 복이 들어오니까 울적 상이야 으음 한번 봅시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코에 레알 500원짜리 들어갈 듯 코에 레알 500원짜리 들어갈 듯 맞아 아이고 해리포터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웃어 웃어야 되겠다 웃고 입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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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또 벤치 오늘도 벤치라는 거죠 오우 언더 툭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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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 압박이 진짜 외형부터 갖춰져 있네요 아 입술 입술은요 어 오케이 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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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요미 귀요미 최대한 귀요미 흠 하하하하 하하 자 입술 스타일은요 네 웃어야죠 네 어 오케이 이렇게 웃고 네 조우가 어디지 조우 아 턱 아 턱주가리 턱주가리는 턱은요 대충해 이렇게 네 이렇게 대충하고 신이 턱 아닌가 아 턱 그 튀어나오는 걸 말하구나 오케이 됐어 턱도 공격적이야 좋아 야 진짜 복합 구조물이네요 정말로 네 이제는 포지션 드디어 능력치 시간 뭘 저랑 똑같이 해요 아닙니다 명잠 생각만큼 잘생기잖아요 아 무슨 말씀하세요 자 능력치인데요 저는 포워드죠 아이씨 골키버 안내 맨날 하하하하 골키버였다가 맨날 욕먹고 말이야 하하하하 야 이스기 빼 나가 이씨 뭐 막는게 없어 하여튼 그냥 골키버인데 150짜리 막 이렇게 어 명잠 훈남이시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 이거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캐릭터고요 디펜더가 있고 어 미드가 있고 자 여러분들 어 공격을 볼까요 아니면은 미드를 볼까요 축구하나 왕따스 하하하하 아유 왜 그래요 명신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명신 아 여러분들 말씀 심하시네 명신 야신 음 자 공격수를 한다 1번 아니다 미드필더 한다 2번 여러분들 몇번 자 몇번 일단 골 많이 넣으려면 스트라이커고 아니 CB는 뭐야 저 얼굴로 뭔 축구를 함 아 축구는 얼굴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네 오 레프트 라이트도 있네 오 대박 격수 공격수 공격수 중앙 왼쪽 오른쪽 어떤거로 하지 내가 최전방 공격수 할까요 그러면 연예님 얻어서 하나입니다 명장 명장 자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힝 아이 골키퍼를 어떡해 골키퍼를 했다가 쫓겨나요 아휴 어 미드필더를 하게 되면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있고 왼쪽 윙어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딱몸이 중앙 수비형 미드 느낌 음 뭐 근데 뭐 인게임 들어가서 능력치 조절할수가 있으니까 아 박스도 박스도 있고 오 그러네 윙어도 있고 오 좋아 이야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아 나 어떻게 하지 아 아 아 아 저는 중앙 공격 아 잠깐만 케인이랑 경쟁해야 되네 또 이러면 아 나 해리케인 자식 아 수비 일단 아 부금좀 바꿔줘요 알았습니다 네 부금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부금을 어 됐다 어 해리케인이랑 좀 경쟁해볼까요 오케이 알았어요 네 어 크리에이터 피니셔 타겟맨 크리에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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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 공격수인데 찬스메이커 하는 네 가짜 공격수 느낌도 하고 피니셔도 좋고 세 민셔리에이터 번역하고 아 디렉 레이커 이거 한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어 뭐할까 피니셔가 스피드가 아직 안 나오네 자 여러분들 일단 공격수 할까요 아니면 미드필더 할까요 공격수 1번 미드필더 2번 여러분들 보고싶은거 제 생각도 합쳐 볼게요 일단 골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미드필더 미드필더 공미를 할까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로 미드필더 중거리 많이 차는 미드 다이어 쓰레기 밀쳐내고 새롭게 공격수 아 아 수기도 보고싶어요 이례적이네 되게 아 수비하면 내가 다 맞긴하지 공격이 두명 나오네요 구박님 어서오세요 그러면은 어 센터에서 어 오케이 타겟맨 말고 피니싱이 높은걸로 하자 한거 맞아? 어 밑에 왜 못조정하지? 뭐야 이거 조정할수 있다면서 아 여기서 키를 조정할수 있구나 야 야야 이거 키가 아 키가 이렇게 다르네요 어 엑셀레이션이 이게 가속속가가 50이야 작으면은 빠르고 야 이거 너무 이거 호비 뜻밖의 여정인데요 야 명쟁이네 명쟁이 키가 크면은 야 이거 삼촌이네 2미터 고고 키를 최대한 작게 할게요 중량도 조금 줄이면은 아마 야 어 잠깐만 이게 제일 최저네 뼈밖에 없다 와 이거 이총룡 아니야? 근데 이게 제일 뚱뚱한거야 약간 그 걔 누구지? 발키리 아닌데 걔 누구지? 202호 할머니 오랜만에 오셨네 어서 좋아하냅니다 걔 그 리버풀 같던 애 스위스 메시 알프스메시 누구죠? 걔 이름 누구지? 알프스메시 누구였더라 아 영장특성 유리모음 나올 때 시청감사합니다 아 걔 누구 있는데 스위스 걔 있잖아요 아 샤키리 샤키리 같은 스타일이네 약간 양발잡이 가자 어 오른발 양발 어 오른발로 가 하나밖에 안되네 키 작고 최대한 어 몸은 좀 단단하게 네 줄이면 줄일수록 잠시만요 줄이면 줄일수록 밸런스가 좋네 이러면 스트렝스 줄이면 스피드는 빠르긴 한데 음 샤키리도 저정도는 아닌데 어 키가 많이 좀 작을 것 같네요 됐어 이제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네 마무리를 지어주는 피니셔로 하구요 네 자 명장 키우기 시작합니다 가자 오 하하하하하 야 몬스터 공포게임인줄 알았어 아 아 167에 114kg이라고요 쟤는 축구장말고 헬스장 가야겠는데 어 그렇게 뚱뚱해요 영장TV 가자 묵직하죠 오우야 드디어 설레는 첫경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 나 21살이야 창창하네 네 야 창창합니다 창창해요 폼은 좋다 폼오케이 어 좋아요 네 부상은 없고 그래그래그래그래 잘 먹고 잘 싸면돼 자 다음경기 아 광조우랑 붙네요 광조우랑 매니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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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하는데 어 네 So take some time to view these expectations by looking at your season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에요 네 넘어가고 어 오케이 갈까요 그냥 명장님 나이 열리 하하하하 무슨말씀 하세요 하하하하 프리시즌인거 같기도 하구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가자 광조우랑 붙네 야 들어와 들어와 나 주장이야 들어와 어 플레이 에즈 벤치히터 아 깜짝이야 벤치 진짜 벤치히터로 봤네 벤치히터로 플레이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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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벤치히터로 플레이하자 가자 명장 키우기 출발합니다 휘팅 네 아유 씨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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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이거 되게 감이 되게 이야 이거 되게 게이지가 오 아 아 아 오 오 아 이게 약간 미세하구나 살짝만 해야겠네 어 이렇게 되고 오케이 출발 아 이거 점수 아 이것도 점수였어? 아 나 쟤 누구야 어 자 출발 갑시다 부금이 없네요 부금이 없으면 내가 깔면 되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명장 예능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자 이번에 대한민국의 명장선수 21살에 아 잠깐만 이거 왜 잠깐만요 이거 카메라 왜이래 이거 세팅에 게임 세팅 카메라가 좀 이상한데 약간 바뀌나요 이거? 다이나믹 클래식 텔레 텔레로 바꿔놓자 그냥 됐다 됐죠? 어 된거 같아요 대한민국의 명장선수 자 21살에 어 각광받고있는 유망주죠 이승우 선수가 명장선수를 좀 약간 시기질투했었는데 그래도 명장선수는 실력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왜 벤치히터야 이거 명장으로 바꿔줘 이거 아 나 벤치히터 아 명치히터네 아이 네 경기 시작합니다 워후 네 에 패스 에 줘 줘 줘 줘 에에 여기 줘 임마 주라고 하는거 뭐에요? 자 압박해야죠 전망 대기 갖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거 무슨키지 아 이키인가구나 알비 야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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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 에에 여기여기 여기 아 업세이드구나 주면 에에에 야야야야 에에 그렇지 호호우어어어어어어 에이 예에에 자 명장 드리블 좋은데요 좋아요 네에 아 후방에서 빌드업을 어 좋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와아이씨 절대 안주네 나도 니네 주나봐라 이씨 헤이 헤이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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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주라고 아이나 이 자식들 진짜 야 내가 압박해줘야 내려와야되겠냐 어? 봐봐 임마 야 뭐해 임마 아 나 축구에 축자도 모르네 진짜 얘나봐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야야야야 받자마자 뺐자마자 놔줘 찔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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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어 그치 헤딩 야야야야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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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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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패스 개구리고 아아 나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네 그렇죠 아주 좋은 센스있는 패스 들어간다 오케이 나이스 아이씨 에이란 찐장 약간 가짜 공격수로 내려오고있으면 심심해가지고 네 그렇지 에이 그렇지 에이 그렇지 나이스 에릭 라멜라 아이 오 접었어요 접었어요 좋아요 네에 아 좋아요 네에 자 110kg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주고 자 앞쪽으로 에이 아이 나 델리알리 아이 또 아이 나를 너무 안준다 아이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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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야아 그렇지 잘 연결구리 역할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이 차자 찔러줘야지 빨리 어어 아이 첫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좀 선수들 간에 호흡이 조금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114kg에요 흫흫흫흫 좀 많이 좀 숨차네요 어 좀 쉬겠습니다 친구야 좀 주라 어이구 어이구 코너킥 타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명장키우기로 방지 좀 잠깐 바꿀게요 아 명장키우기 예능축구인 명장키우기 오케이 아 라멜라 뻘집 받냐구 아 라멜라는 게임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군요 네 오케이 됐어 가자 철룡님 어서오세요 어 나 5.2점이야? 야 애들 진짜 박한거 봐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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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내가 가고있었는데 왜 안주냐 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터치하고 네에에 패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패스객 구렸죠 방금 상대방 아이 우리팀 자 할 수 없이 제가 아 난 미드필더 역할이다 약간 느낌이 미드해야겠다 아 나보고 뒤로가라고 하네 저는 웬만한 쓰레기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팀 선수를 실드칠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 아이 뭐하는거야 그렇지 아빠가자 그렇지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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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리얼리 머소세요 가자 가자 가 가 가 가 출발 출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볼커트 5 졌습니다 에에에에에 여 그렇지 아유 아 아 진짜 아 애들 너무 패스를 못주는데 나 왕도 아니지 아 달라고 해도 안줘 에에에에 그렇지 나이스 여기봐 여까봐 여까봐 여기봐 아 나한테 줘야지 아아 자아 발로 찹니다 패스 아유 이씨 아 이거 압박을 안해 애들이 그냥 팀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레이할걸 그랬어요 아 나 괜히 공격수 했다 아아 그렇지 나이스 가가가가 그렇지 나이스 아 차라리 중공미 할걸 그랬어요 중공미 그렇지 아 너무 터치 길었다 그렇지 나이스 살렸어 까비 네 나이스죠 좋았어요 그렇죠 네 나이스 나만 나이스 나만 나이스 잡아라 잡아라 잡았다 잡았다 에에에에에 앞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아아 자아 역습 아 나는 약간 느낌이 공미 해야겠네 중미 기다리겠습니다 앞에서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리미님 잊어봤네요 이틀만에 삭취했어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공격수 괜히 했어요 시야도 안보이고 지금이라도 보지 바꿀까 아 윙원하고 너무 겹쳐 에이 같이 같이 전혀 위치를 못잡고있네 아 나 뭐야 전반전 끝난거죠? 어 다행이다 아 아 6.1점이야 평점이 어 다행이다 나 교체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네 다르미님 감사합니다 네 자주 놀러와주세요 영정예니게임 방송 항상 웃음 드리겠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압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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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빨리줘야지 인마 그렇지 나이스 아우 아우 아우이씨 드리블이 너무 길어 아 헤딩 나이스 좋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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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진짜 전라 너무 안찔러주네 야야야 그렇지 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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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것들아 야 봐봐 축구 이렇게 하는거야 아잇 아잇 아잇잠시만요 하하 раз 제발 제발 더럽게 안주네요 나이스 아까비 자 바깥으로 내주죠 114km라서 많이 무겁습니다 춤차네요 많이 그렇지 나이스오케이 아 좀 버텨 좀 아 제발 예nn・・ 조 줘 줘 줘 줘 줘 줘 인마! 그렇지 나이스 가가가 아 오케이 나이스 네 나이스 좋아요 오른발 슈팅! 아이 뭐 물풍선이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슈팅 아 로빙슛 로빙슛 역시 아 차원 높은 슈팅 아 슈팅은 조금 좀 그러네요 네에 얼굴보고 놀람 나이스 압박해 압박! 좋았다 생긴거 보소 붙어붙어붙어 네 나이스 오케이 자 코너킥 킥! 오우 진짜 위험했다 여기서 내가 한건 해줘야되는데 아아 지금이라도 뭐 바꿀수있는게 있나요? 아뇨 뭘 저래기생김 아니 그럼 군주온라인 캐릭터 아이 뭐 캐릭터 뭐 하나 나오면 그거 해미님같이 생겼나요? 아니잖아 왜그러세요 나이스 패스 좋았다 나이스 흥민아 흥민아 가운데 가운데 형봐 형봐 형이 있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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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진짜 나 다크테플러야 하하 여기서 아 얼굴 다레미님이죠 네 어 C비트면은 바로 움직임간다 자 앞으로 야야야 봐 와 나 움직임 가져가는데 에이 나 줘 오케이 오케이 나 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패스 오케이 좋았다 이거 무조건 잡았지 헤에에이 줘 임마아 아 두렵게 안주네 이것들 아아 자 앞쪽으로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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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라야돼 아 그렇지 아아 어이 먹고살기 쉽지않겠는데 왜 잘리겠는데 형아 지금 아아 나이스 오케이 좋았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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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자 잘내주고 알리 네 아아 아 이 팀이랑 좀 뭔가 안맞는거 같기도하고 아 내가 공미했어야돼 공미 아 공미할걸 아아 하 아 명장님 몸무게는 좀 낮추는게 나올듯합니다만 2 0 0 carrot 4 кажд 6 5 marin 으 tecn 아이씨어우어어어어어 어 잠깐만 ㅎ 아...나이런 자 앞으로 길게 찹니다 이거 낮출 수 있나요? 근데 조종할 수 있어요 설탕님 혹시? 조종 가능하는가요? 아니 볼이 안와. 아아 내가 차라리 중공미 해야겠어 라인도 말고 이거 보직이요 포지션이나 뭐 키로스?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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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엥 나 나 제발 아아 나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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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그렇지 오른발 슈팅! 아시 다시 한마따 다시한번만 네에 그렇지 나이스 오른발 슈팅 와우! 아 아이디트 플레이어 될거에요? 아 그래요?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아유 제가 봤을때 그냥 공격형 미드필드 떼어야될거 같아요 오케이 나이스 에에에에에에 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봐봐 여봐 여봐 받으러왔잖아 아이고 좀 줘 좀 제발 오케이 태클해 태클해 얘네 절대 안주네 앞쪽으로 오케이 춘면으로 열어줍니다 자 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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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사이드로 빠졌잖아 디젤 베드 에에에에에에에에에א 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오케이 흥민아 여기 봐라 피파포가 새콤달콤이면은 이거는 마카롱 그 이상이에요 정말로 오케이 나이스 잘내줬다 슛팅 와 아 이거는 중국미 해야겠다 안겠다 너무 볼이 안와서 아 이 광조 광조이 중국팀이랑 이렇게 대단히 어 이거 뭐야 미스? 오른발 스팅 아 깝이었죠 스태미나가 증가하네요 아 그리고 나 활동 되게 열심히 했다 아시안컵 있네? 아시안컵을 우리 유럽팀이 한다고? 어 어디 보자 자 에디트 프로 아 여기서 할 수 있구나 어우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요 그게 아닌데? 프리킥 스타일도 나와있구 여기서 안되네 그죠? 아 마이 프로 마이 캐리어를 다시 해줘야되나요? 아 이거는 공격형 미드필드 해줘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좀 원하는 그 속 시원한 그런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공미를 한번 해줘야될 것 같은데 좀 너무 볼도 안오고 너무 좀 약간 소외된 그런 기분이라서 어 네 여기 선은 못 고른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죄송하지만 좀 헥 다시하면 이거 얼굴 다시 해야되는거야? 아 아 설마 아 어디서 바꾸는거 없나? 이거 이거 위닝이 라이센스 땄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네 음 아 명장키우기 같은거를 그니까 자기 캐릭터 키우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고? 뒤로 나갔다가 다시 마이 캐리어 플레이어 캐리어 설마 세이브 안된거 아니겠죠? 오케이 오케이 진행하고 크리에이트 프로 날아갔네요 흐흠 아 날아가버렸는데 아 금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잇 이제 진짜 제대로 하자 아 이제는 진짜 제대로 감 잡았어요 퍼스트 명이고 장 노우네즈 벤치히터 아 근데 이것도 명장으로 해놔야겠는데 명장 네 벤치톨 한번 웃겼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장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게요 오늘 일과에 좀비 없냐구요? 아마도 제가 피파 제가 피파 이거 컨텐츠 하느라고 아마도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키트네임은 명장 명장으로 하고 등번호 9번이구요 어 나이 나이 조작 안되나요? 나이 한 10살짜린데 이렇게 막 어? 온것처럼 오케이 하 이거 다 일단은 이거부터 하자 어 미드필더인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고 어 플레이메이커 어 볼위너 박스 투 박스 플레이메이커로 하자 플레이메이커 네 플레이메이커로 하구요 음 일단은 웨이트는 적당하게 키는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키로수가 적당해야겠죠? 네 어 적당하자 오케이 바디타입 에버레이지 평균 아아 아 이게 있구나 평균으로 하고 오른발잡이고 오케이 됐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플레이메이커로 가고 됐어 됐지? 됐어 아 이거 머리 아까 뭐 어떻게 했더라 이럼들 아 맞어 자다 일어난 머리였지 빠르게 고릅시다 빠르게 미디엄에 있었던거 같은데 어디 어디 아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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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일어난 선배님이지 선배님 네 선배님 어 이거 아닌가 이거 하자 네 대충할게요 대충 이걸 또 다시 다 하는게 조금 애매하네 아 눈 174에 68kg이예요 나쁘진안데 시야를 멀리 봐야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좋아요 눈 모양 약간 유재석이 생각나네요 졸린눈인가요? 자 하하하하 어 좋아요 공미나 수비가 꾼잼일때는요 그렇죠 네 오케이 눈썹 눈썹 모양 공 좀 주세요 2분 2분 됐어 요정도만 하자 요정도만 하고 어차피 앞에서 많이 웃겼으니까 네 요정도만 할게요 예 됐어 이제 웰돈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플레이메이커 스타일로 뛰도록 하겠구요 키는 좀 더 작아도 돼 어 좀 더 작아도 되고 커리어 모드에서 영역을 가장 많이 행사한 포... 아 중미가 제일 재밌어요 아 그래요? 음... 아 그러면은 중앙 공격형이 아니라 그냥 센터로 할까? 아 그런거 없구나 아... 이거 그렇게 하는거구나 그냥 출발 가자 어드밴스 오케이 이제 진짜야 이제 명장 명장 티비 1 됐어 아... 어? 아아 잘못했다 아... 나... 하... 하... 아 대한민국인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... 정말 죄송합니다 아아 다시이 아 진짜 아 월드컵 못나간다고요 진짜? 이미 되돌려버렸어 아니 왜 한국으로 하면 월드컵 못나가죠? 어이가 없네 어 뭐야 이거 명 뭔소리야 이거 명장 명장 음 뭐로 알려진 아 왜이래 어 아 뭔소린가 했더니 패드 해보신거 같은데 대한민국으로 아시안컵같은건 나갈 수 있지 않을까? 북한할까? 북한에서 탈출을 한거지 스토리가 일단 일단 이거부터 미드필더인데 공격형 미드필더고 플레이메이커고 오른발 오른발자리 됐어 이걸 몇번째 보는거야 또 오 오케 좋아 눈만 좀 손봐주자 아 눈 초록초록 오우 사루난 느낌 좋아요 눈 하나는 약간 해리포트의 무디선생님이네요 오 오 잠시만 맞은거 같은데 아 유로파랑 코파밖에 못나가요 어 그렇구만 네 헤어는 헤어까지만 하자 헤어까지만 어? 이런게 있었어? 자다잇남머리가 찾기가 좀 힘들구나 그냥 이런거 해 이런거 하고 됐어 내 총하겠습니다 이제 자 미드필더에다가 중앙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고요 그리고 명장 잘 돼있고 그 다음에 뭐야 어 코리아로 돼있고 출발 가즈야 진짜 가즈야 진짜 가즈야 됐어 잠시만 여러분들 잠시만 여러분들 음 명장 명장 티비 1 2 명장 티비 2 자 현재 명장 예니게임 방송 명장 티비 2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손 아 네 비케인 비케인 됐어 됐죠 이제 21살이구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짜 제대로 갑시다 진짐 자 자 가봅시다 어 이 팀 누구야 리버플레이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리버플레이트 를 많이 들어봤는데 아프리카드아 자 오케이 이번에야말로 제가 플레이메이커 나온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리그라고요? 아 깜짝이야 내가 잘못 선택한 줄 알았어 아 이쁜니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잇 좋아요 감사합감 자 갑시다 출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레스 자 일단 명장으로 플레이를 한다 컨트롤링 팀 팀을 조종을 해줄까? 그래서 명장 계속 골 넣게끔 자 갑시다 명장으로 플레이할게요 음 아니 왜 자꾸 에릭라멜라야 띵 와우 아 라멜라 뭔가 꼭다리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그냥 해 아 라멜라 뭔가 꼭다리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자 이제 제가 공격적 미드필드입니다 좋았어 다시 줘 다시 그렇지 그렇지 아 중리가 제일 재밌네 나이스 패스 아 좋았다 아 까비 아 자 던져입니다 자 자 반대 열어주네요 나이스 패스 좋았어요 아아 좋은 패스입니다 이게 아 공미 역할이죠 네에에에에에에 아 나이스 전방에 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어 뭐야 죄송합니다 딴 거 보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이제 집중할게요 이제 국민지능 왜 나와 명장TV땜씨 롤 4게임 돌릴 시간 버렸네 버렸어 상대팀이 나보고달라 해버리기 나한테 줘야 이거 걷어내고 있어 야 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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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 진짜 시야 쉣이네 벤데비스 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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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패스 시원하다 아니 그렇게 볼 잘 줬는데 뭐하냐 아 바로 올려야지 오늘 스타요 어 스타 좀 미정 미정일 것 같아요 아 아깝다 와 아 좋았는데 아 할 수도 있고요 네 한번 봐야되요 그렇지 에이 아 아 미안하 에헴 붙어붙어붙어붙어 에에에에 그렇지 아니 어디다 주는거야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명장 아아 아 아 아니요 선탁님 아유 사랑합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자 불길게 오케이 자 아아 야아 잘 열었다 헤딩 오케이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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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자 네에 나이스 패스 좋았어요 자 잘 열었습니다 앞쪽으로 아아 더 길게 줘야죠 앞에 패스 미스요 자 근데 아까 킬패스 못봤습니까 우즈님 아하하 수비가 좀 잘못했네요 수비가 아이굿 헤이 오케이 아아 아아 패스 달라는게 이거구나 아 나 인줄 알았어 아아 그렇지 아아 그렇지 박고 오른발 슈팅 와아 실제 축구에서 제가 저런 역할 많이 하거든요 연결고리 역할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이C 나 달려 나 달라고 해도 씹은 씹는 애들이 있네 약간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야씨 아이고 뻔한 뻔한건 안걸리구나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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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줄미니까 훨씬 볼을 터치할수 있는게 많네요 올려줍니다 에이 아 지금 골키퍼 차지 아 근데 난이도가 좀 있다보니까 레전더리 난이도에서 조금 쉽지는 않은것같아요 그렇지 잘 미뤄졌습니다 좋아요 아 화면이 꺼먹혀야 된다고요? 진짜?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? 화면이 꺼먹혀야 되나요? 패스 좋았어요 패스워크 나쁘지 않습니다 아 얘네 패스를 어떻게 하는거야 나이스 슈팅! 아 까비 전 안그래요 아 그래요? 다른 분들은 카카오로 보신 분들 아 아깝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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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 붙어야지 아 올려주려다가 브로잉 오우 카카오만 그런듯 어 다른 분들도 그러시나요? 나이스 패스 나이스 좋았다 오케이 나이스 패스 그렇죠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나한테 달라니까 아아 방금 내가 말했잖아 하란드를 하란드를 그렇지 나이스 설마 있네요 던져주고요 저쪽으로 아 까비 버텨주고 오케이 자아악 밀어줬습니다 나이스 들어간다 오케 나이스 좋았다 아 나이스 패스 좋아해 자 명장 갑니다 명장 올바라 시딩 이야 이거 정말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요 헤딩 아 야 터치 뭐야 아 다시 다시 에이 야 이제 동료들이 절 믿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젠 좀 믿네요 믿고 찔러주네 아 아 1대1 찬스를 감사합니다 네 저 후방 빌더까지 관여하네요 좋아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진행하도록 하겠 어어 맞네 어어 야아 지금 라인브레이킹 오졌었는데 아까 아 아 그래요 여러분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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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방송 끊기나요? 말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 끊기면 안 끊긴다고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밀러줍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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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설명이라도 드는걸로 나이스 패스 좋았다 아 들면 안돼요 그렇지 나이스 자 들어가 나이스 오케이 에에에에에 그렇지 살짝 내주고 슈팅 오우 약간 박지성 같은 느낌이에요 다이아 아 오케이 열렸다 오른발 슈팅 아아 어 방금 어색하게 잡았는데 어 근데 끊기면 안되는데 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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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에에에에 아 나이스 패스다 와아 잘 봤다 잘 봤다 그렇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유구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지금 잘 열었죠 방금 어어 다른분들 다 주무시나요? 대답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 카카오에 있는 분들 헤딩 나이스 까비 에이 쿨쿨 아 진짜 설탕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자 앞으로 진짜 갚아나가겠습니다 정말 꿀잼으로 자 쿨킥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전생에 아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아 치고 나갑니다 좋아 오우 파워를 얻어냈는데요 아 자 네 히즈님 그래요 자 아 옆에 명장이죠 제가 다 때렸어요 아팠단 말이야 아 얼굴 좀 더 우스꽝쓰게 할걸 그렇지 나이스 킥 아 롱패스 실패 헤이 까비 자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아 제가 공잡을때 화면 껌해진다고요? 진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자 이거 흥민이꺼다 아주 잘받죠 나이스 아 라멜라 저거 아 쟤한테 주면 안돼 자 에딩 다른 분들이 말씀이 없으시네 어 게임중인가요? 나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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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 분들 다 주무시나요? 게임하나요? 라스트 휴먼님 지금 뭐 렉 걸리나요 혹시? 재방송 한번 봐주시겠어요? 나조 나조 왜 뭐해 뭐해 꿀키버 뭐해 자 뛰어 뛰어 자 앞쪽으로 그렇지 들어간다 오케이 아 봤는데 와 어 안그래요? 아래가 없어요? 아 그러면은 다행이네 한사람만 그런거면은 그렇지 나이스 아하 들어갈줄 알았는데 수정감사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열렸다 아씨 아 얘네들 꺾는거를 좀 안속네 아 아 빈탈라했다 네 오우 공간보고 찌르기 아 아깝다 아 아 방금 열나고 했는데 카카오는 잠이 듭니다 아 또 웬일로 웬일로가 아니지 그리고 또 이제 붉음 주말에 이렇게 또 와주시고 진짜 설탕님 너무 감사하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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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좋았다 좋았다 아아 아깝이 스피드가 고달리네 아 그렇지 에이 나이스 패스 좋았어요 네 잘 밀었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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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쟤 끼고 오른발 슛팅 아아 슛이 너무 약해 아 고로 나는 먹고살려면 패스해야된다 휴싱으로 먹고살수없어 넓게 시야보고 이야 측면 잘 열었네요 네 다행입니다 와 패스컴터 오지네요 그러게요 그렇지 자자자 그렇지 나이스 좋아 나이스 패스 자 손흥민 쪽인데요 손흥민 쪽 정확하게 배달됩니다 손흥민 올려주고 아 네 좋은 파울 아주 잘 열었어요 네 자 반대 잘 열었죠 헤이 스팅 아 그래요 왜그러지 어 자 에딩 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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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패스 어따해 아아이 아아이 자 반대 열어줍니다 그렇죠 네 좋은 압박이에요 좋아요 맨마크 좋습니다 아아 아아 이건 넘어갔다 아 아깝이 아아 경기 졌어 아아 열심히 뛰었는데 6점 6점 66이야 내 킬패스 이런건 뭐 없나요 아니 이것들 카메라 카메라맨이 일을 안하네 아 아니 담아야되는데 이걸 안담아 아이 참 네 매니저가 피파 승방이다 네 하시네요 카톡 보내지 마시고 채팅창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가 웰컴 뉴 시즌 시즌 온거 축하하는데 개판으로 하면 바로 이제 잘릴 생각해라 다른 직장 알아볼 생각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다음 경기 스포르팅 어 좀 강팀인데요 포르투갈의 어떤 하나의 또 강팀이죠 스포르팅 스포르팅과 붙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자 확실하게 이번에도 명장으로 플레이 아 근데 상당히 재밌다 피파 오랜만에 하니까 스포르팅 우와 실제 축구할때 저러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감 감차대박 어 감차대박 야 어이거 가물이 큰거네 우와 이야 어 대박 와 게임 클라스 봐 와 자 이번에도 명장이 과연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 스포르팅과 토트넘 스포의 경기 경기 시작됩니다 아 이럴거였으면은 그거 할거로 했나 아자르 있는대로 7시할거로 했나 스파르 스파르티가 스포르팅에 아 까비 던져 그렇지 나이스 아 좋아요 자 역습 갑니다 역습 나이스 패스 자 앞쪽으로 연결하고 아 터치 뭐야 실화야 그렇지 나이스 태클해 붙어 붙어 아 야 도와줘야지 예 예 네 잘 막아줬어요 이제 괜찮아요? 어 다행이다 아 저도 한번번씩 끊기는게 있긴 한데 나이스 아 이거는 패스가 좀 잘못됐죠 심판 나와 앞쪽으로 붙어줘야 돼요 네 걷어냅니다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그래도 수비도 많이 가담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어요 와 위험했다 와 똑같다고? 왜 그러지 다른 분들도 카카오티비 문제있나요? 아 이거 찌른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네 그렇지 나이스 후방 빌더까지 아 이거 무리하게 요구했네요 아 근데 확실히 AI가 똑똑하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붙어야돼요 네 붙어야돼요 네 그렇지 자 명장 나이스 패스 아주 잘 밀었습니다 자 받아야죠 그렇지 아이씨 차분하게 차분하게 뒤로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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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자 턴킥 에헤헤이 아이다 나는 절대 안 주냐 네 버텨주고 그렇죠. 차분하게 다시 라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. 차분하게 공격 가야죠. 그렇지. 자 여깄다. 그렇지. 아깝게 아니 근데 좀 빡세긴 하다. 레전드리가 오우 요정도면은 나이스 패스 좋다. 그렇죠. 나이스. 최대한 볼 많이 달라고 해야지. 네 좋아요. 카카오티비에도 들어가봤는데 괜찮다고요? 아 그래요. 뭐지? 나이스. 아 잘봤어요. 아 예. 루카스 장 장 그렇죠. 네. 아 패스를 저렇게 개떡같이 주면은 어떻게 봤습니다. 어떻게 봤습니까? 나이스 패스 좋다. 아 나와서 받아야지. 와 너무 잘하는데 컴퓨터가. 아니 실 너무 컴퓨터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실제 축구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반대 손흥민 쪽으로 열어줬는데요. 이야 이게 연결되네요. 받고 오른발 아 아깝습니다. 아 네. 오케이. 아이참 잘 돌았는데 자 에딩 어 너무 패스옥이 너무 좋아. 컴퓨터가 이렇게까지 좋아버리면 안되는데 어 너무 야 저걸 바로바로 생각한다고? 네 나이스 패스 경기 이제 좀 녹아드네요. 21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스 패스예요. 아 아이차 와 자 압박 바로 오네 한 명 한 명이 피를로네요. 그러니까요. 네 정말 한 명 한 명이 피를로야. 거의 뭐 피를로FC네요. 나이스 오케이. 아 야 나까지 테크라며 이거 이거 다 맞았다. 100% 어 어디 이방인이 놀러와가지고 100%. 100% 담아뒀어 이것들. 어 아니 싫으면 마루아즈 아 에딩 나이스 이렇게 우리는 후방에서 시작하자 그렇지 아니 너무 앞으로 전진할라 하지마 밑에도 있잖아 그렇지! 그렇지 나이스 패스 아 잘 찔렀어요 좋아요 나이스 패스죠 뒷골! 제가 찔렀습니다 어시스트 기록합니다 이야 이야 킬패스 오졌다 아 얘 루카스 무르 아닌가 아 드디어 어시스트를 기록하네요 제가 여기서 찔렀죠 이야 오른발 슈팅 네 멋짐 좋아요 이게 딱 국미의 역할이죠 얼마나 잘 찌르냐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장의 캐리 덕에 아 토트넘 핫스퍼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좀 안 끝났어? 챔피언스 트로피 이게 약간 프리시즌 같기도 하네요 자 길게 네 천천히 좋아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아냐아냐아냐 에잇! 아아 야 좋았다 얘네들 찰떡같이 잘 알아듣을때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래 아이씨 아이씨 죄송합니다 토톡한거 아닙니다 예스파이 아니에요 아이고 패스를 이렇게 해버렸네 아이씨 아이씨 하나 만들어줬잖아 어 붙어놔디듣냈 필드로 붙어 우지ıl님 아직도 그래요? 끊기는거? 어 위험하다 어 어어어어어 나이스 길게 아이구 까비 들어간졸 알았네 붙어붘 붙어 Però 네 네 나이스 헤딩 에잇 나이스 붙어붙어붙어붙어붙어 네 나이스 헤딩 헤이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패스 아 좋았어요 없앤드 아니겠죠 제발 뛰어 아아 까비 키버스 찔러주는 줄 알았는데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지 아아 아까비 아아 롬패스 로빙스루로 주지 잘했어 잘했어 명장은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될거에요 사인받을 준비하십쇼 여러분들 A4형지랑 A10이랑 우리가 어차피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섭게 없습니다 다시 연결고리 역할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잘 봤다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자 나이스 패스 좋았어요 들어갑니다 아아 크로스가 너무 좀 뭉투 두루뭉술 했네요 까비까비 이거 잡자 이거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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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신감있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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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갈라면 가구 그렇지 나이스 잘 봤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좀 뺏기긴 하네 자 붙어야되요 그렇지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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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 이런거 박자 해야하는데 아 아하 괜찮아요 어 저는 교체 안하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네 왜 저를 안빼겠습니까 네 이게 검증된 미드필더라는거죠 어 정말 이 선수가 안되면 이 선수를 빼면 우리는 진다 이런거 이재명장님은 21살에서 29살에 군입대 광주 상무로 광주 상무로 에헴 아 교체는 신총이가 빼줘요 말 하지말고 있지 아잇 오 빨리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아 좋은 패스입니다 나이스 좋아요 좋죠 살짝 내주고 스테이익 아아 야아 맞아 자동으로 빼던데 와아 나 방금 잘질렀다 와아 어 7점 8점이야 그렇지 이제 점수좀 잘 매기는구만 나 계산기 고장난줄 알았잖아 아 못하면 벤치워머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정말 슈퍼 울트러스임 나니가 여기있어 아 망나니 그렇지 그렇지 살렸다 오케이 아 다행이다 좌쪽으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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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 이제 오른발 슈팅 아아 아깝습니다 아이 참 근데 방금 뭐 초록색 게이지가 있는거 보니까 초록색이 맞춰져야되나보네 아 아깝이야 크 슈퍼 울트러슈시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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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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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야아 나 너무 희간대가지고 그렇지 됐다 아 못다주는거야 친구야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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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많이 뛰지 않습니까 지금 헤이 오케오케오케오케 나이스 우리 볼 우리 볼 어 어 나 교체된거야? 이 적 이 적 이 적 알아봐야겠다 이거 아이 아니 잠깐만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뛰었는데 지금 뭐하는거야 참 감독이랑 말하나봐라 내가 감독이랑 말하나봐 말걸지마라 진짜 어 이은행님 아유 안녕하세요 어 명장 어 카카오TV도 오셨네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죠? 그래서 어떻게 됐죠? 오 이거 나와줬는데 내가 빠지고 진거야 뭐야 이겼겠죠? 어 이긴거 같기도 한데 스포르팅이랑 해서 스포르팅이랑 해서 캘린더 보면 나와요 뭐지? 스포르팅은 방금 했던거 같은데 어디 나와있지? 아 4대0으로 이겼어? 내가 빠지고 나서 골이 더 들어갔네 어 어 그래요 네 아무래도 예 아이고123님 어서서야 하냐랍니다 엉터리님 어서세요 음 아무래도 뭐 이제 제가 좀 많이 살살 해주던 것이 좋게 작용을 한 거 같습니다 빠졌죠 예 85분에 빠졌는데 그 이후로 3골 넣었으면 명장의 억제력은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억제했다 너무 빠졌다 5분에 나 하나 빠졌다고 3골이 터지네요 너무 빠졌어 그렇지 안에 억제 억제기죠 억제기 억제형 미드필더 경기 시작합니다 어? 아 뭐야 복장 왜이래 야 이거 왜이렇게 비슷해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아야 이런 나 너무 길었어 아 그렇지 부따부따불따불따 아 너무 압박겠네요 에이 엘 엘 그렇지 나이스 잘봤다 오케이 미안다 미안해요 아 너무 근데 비슷하잖아 그런데 복장이 그렇지 나이스 됐다 네에 가운데 보구요 아니 어디다 패스하는거야 이제는 복장뭇 그러니까요 아 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거 뭐 나루토 그림자본신술이야 나이스해 가가가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센스있다 좋았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패스하고 아 이거 태클 정말 아니 그 동읍자정신이 없어요 너무 자 살살해야됩니다 태클 야 패 터진다 이러면 나이스 잘 걷어냈어요 좋아요 네에 옐로카드 저한테 태클했죠 심판이 제 팬이거든요 솜솔탕님이라고 예 감히 명장한테 태클을 해? 옐로카드 3장 줄라다가 참았어요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체금이라고 하죠 체금 아이고 까비 심판이 제 팬 일본인인가요? 예? 못봤는데 자 간다간다간다 나이스 잘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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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에이 나이스 오케이 아 연결구리 역할 너무 좋아하는데요 나이스 헤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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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그렇지 나이스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네 아 이선침투 좋았는데 그렇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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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업사이드잖아 업사이드였지만 행복했다 아 아깝다 아 자꾸 헤이 헤이 어이 어이 조조조 가가가 근데 실제 축구에서 이런 용어 많이 씁니다 직장인 축구리그 뭐 조기축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름 안 불러 김땡땡님 이거 아니야 야야야야 거의 이래요 거의 진짜 야야야야 조조조 가가가 에에에에에이 뭐 이렇게 약간 야야야야 이름을 안 불러요 네 네 네 네 빠르게 하죠 좋아요 에휴 나이스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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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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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잘 봤습니다 와 나이스샷 뛰어뛰어 니꺼야 니꺼야 니꺼 아 아 아깝네요 아 장 나이스 패스 좋았다 오케이 나이스 패스 좋 명장 지금 떠납니다 명장 슈딩 하하 아침도 좋았는데 와 그렇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하죠? 오줌마를 했나요 지금 그렇지 나이스 컷 나이스 네 좋았어요 네 아야 나오라고 오우 앞쪽으로 아 아깝네요 네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 이제 아 드로잉 오른발 슈팅 아 네 아깝네요 아 라멜라 아 라멜라 아 아 아니아니야 아아아아 잘못 갔다 아아 아 경기에 몰이 받아보면은 아 이렇게 또 멘트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에이 받아주고 가야죠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명장 뛰어납니다 명장 좋아요 자 명장이죠 네 명장 명장 자 앞쪽으로 아 아 정말 빠리빠리됐는데요 아 선흥민 선흥민과 명장의 조화 야 이거 정말 잘주고 때렸는데 그러고보니 에릭슨을 밀어낸 당신 도대체 아 그러게 되나요 나다 헤딩 아 오 와 이거 래프리 인디케이티드 어쩌고 네 주심이 몇분남았습니다 하는 그 장례 방송 있잖아요 아 똑같네요 진짜 실감나네 붙어붙어붙어붙어붙어 어.. 앞으론 이렇게 가면 안될거 같고 경기당 4분보다 좀 짧게 가야될거 같은데 좀 제 생각이래요.. 네.. 정보 에릭센 부상이에요? 아.. 누구하나 다리가 뿌어져야지 내가 쓸 수 있는거구나 네.. 누구하나가 절대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어야지만 명장이.. 그냥 머릿수 채우기 위해.. 네.. 어.. 아아아아악!! 으악!! 야 팀킬 뭐야!! 장난해? 야 이거 이거 담아놨어 이것들 어? 이것들 이거 담아놨다고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뛰어뛰어 올려줍니다 좋아요! 헤딩!! 고을!! 명장 크로스!! 후우!! 라멜라인가요? 이야 내가 만들었다 멜라야 이야.. 밀브라스 엘이한테 먼저 샷샷샷 보세요 네 여기 접고 들어가는거 봤어 보고 야 야아 아.. 나이스였죠 지금 이렇게 색깔도 구분 안되는 팀과 함께하는 경기 그리고 또 지금 21살이거든요 이 게임 나이가 장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잘 밀어줬습니다 좋죠 네 나이스 패스에요 좋아요 네 손흥민 잡쪽으로 아 아유 아깝습니다 아 밀리는 바람에 아 이제서야 좀 움직임이 좀 살아나네요 야 어디다줘 나 있잖아 나 얘 키가 뭘 의미 LB는 뭘 의미에요 RB는 약간 압박하라는거 알겠는데 다음날 기사제목 명자왕따 사실인가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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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B가 아마 감아차기 할 때 쓰는 걸로 알 아 제가 이 상황에서는 가마차기가 아닌 것 같고 어 어 위험하다 진짜야 옥사이드 아니야 아 옥사이드 아니네요 아 용도 없어요 이렇게 된 인상 제가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아 측면으로 그렇죠 아 패스 아 애매했다 애매했다 애매할 때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압박이야 압박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가가가가가 아 이거 손흥민 혼자 돌파를 못하네요 그렇지 간다간다간다 좌쪽으로 좋았어요 박고 오른발 슈팅 아 아깝다 아 이게 약간 두 번 눌러야 되네 드래곤아이트님 그죠 느낌이 두 번 누르는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아 좋았는데 아 슈퍼 울트라 억제기입니다 아이고 정말 슈퍼 울트라 억제기입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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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살렸다 오우 잘했죠 그렇지 아 나이스 잘 열었어요 정말 야 이거 이강인이야 이 정도면 명강인이야 살려주고 오우 아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열렸다 오른발 슈팅 슈팅 오른발 슈팅 아 우리 강인이야한테 저주하지 말라고요 아 슈팅 누르면은 뭐 파란색 게지가 나오는데 아 초록색 초록색 자 20분 남았다고 갑니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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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실수요일 바래 네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 오케이 야 설마 나 교체는 아니겠지 어 네 다행입니다 네 윙백을 교체를 해주네요 내가 만약에 그 체력이 다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이제 교체하나봐요 좀 조절을 하면서 뛰어야겠다 아 너무 막 에스패스 좋아요 잘 밀어줬습니다 자 크로스 똥크로스 아 저거 호날두 있던 유벤투스에서 뛸걸 그랬나 뜬게 아니라 아 게이지가 없다고요 뭐지 올려줍니다 네 헤딩 아이스패스 아 아깝다 와 이산첨표 좋았는데 이윤닉님 아우 왔다 가셔가지고 너무 속상하네 와 다행입니다 아 좀 쉽지가 않네요 아 캠피언스리그에서의 헤딩 아 킥 안되서의 헤딩이 조금 딸립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피포라인4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게임인 것 같아요 현실적이기도 하고 아 절대 골을 먹혀서는 안되니까 여기서 최대한 빨리 많이 뛰어줘야될 것 같습니다 헤딩 자 몇분 안남았어요 그렇지 나이스 야 뛰어뛰어뛰어뛰어 아 아깝이야 아 아깝이야 역시 비싼 값을 그러게요 아 쟤네 볼 돌리는거 봐 저런것도 설정이야? 와 열심히 뛰었다 진짜 진심 7.5점이면 야 이거 뭐 행동 위치 분포도 보세요 안쑤신 데가 없어 안쑤신 데가 어시스트 하나 기록했구요 패스는 뭐 94% 슈팅이 좀 아쉬웠긴 했는데 포지셔닝 좋았구요 아 잠깐만 내 킬패스는 왜 안닿는거야 아 얘네들 카메라감독이 너무 일을 안해 인종차별 하나 이쯤 되면 좀 약간 해에서 오퍼올만 한데 유벤투스에서 아 이거 이강인에 이은 대한민국의 공격형 미드필더 유망주가 있다라고 약간 아직 못 알아보나요 저를 발렌시아랑 못내요 트레이닝 왜 안하냐구요? 아 아 그거 해야지 올라가지 어떻게 하더라 아 시간 다 되어버렸다 아 아이고 잘못했네 이거 다음부터 꼭 할게요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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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니 골키퍼도 조정돼? 이야 아니 이거 막아봐 좀 뭐야 자동문인가요? 아 이런 골키퍼 있으면은 감독이 쟤를 써야 되나 싶을거에요 드디어 헤리케인 나왔네 케인이가 있으면 찔러주면 넣지 힘없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왜왜왜왜왜 아 우리 볼 저건 자동문도 아니고 에어컨 틀고 문 개방해놓은거 같은데 그렇지 후방빌더 차분하게 밀어줍니다 좋아요 네 길게 밑에 봅니다 자 네 좋았어요 받고 오른발 슈팅 아 어떻게 슛 때려야 되는거지 이거 약간 자꾸 게이지가 막대가 뜨는데 두번 누르라는건가 그냥 피펄 라인 포하듯이 때리면 되나 좋네 네 날아갑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딥라인 공격형 미드필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길게 아주 잘봤어요 좋아요 네 네 아요야 거기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지 나이스 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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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 들어갈거면 들어가지 아 찔러줬는데 괜찮아 붙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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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에이 그렇지 아잘받는데 업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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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라멜라가 날 믿기 시작했네 저번에 크로스 한번 먹여주니까 어 이젠 절 믿네요 아 드디어 이제 그래 알아보란 말이야 헤딩 헤딩 좋았다 나이스 패스다 좋았다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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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줍니다 헤딩 아잇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좋지 나이스 오케이 올려줍니다 헤딩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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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크로스도 되게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라멜라 흥민이가 더 좋은데 아 아엠 흥민이나 나나 뭐 이렇게 좀 같은 한국인 이고 아 아 느렸어 아아 터치가 늦었어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아 키가 안되서 헤딩을 못다네 하아 하아 그렇다고 느린애를 하자니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았다 출발 출발 나이스 오케이 에잇 아 빼 그냥 빼 빼 빼 빼 줘 네에 가운데로 다시 뭐야 뭐한거야 방금 데드볼 아 뭐야 헤에에에에에 그렇지 나이스 어 아 아 우리 볼이다 다행이다 어 자 드로잉 아니 잠깐만 아아 엠 명작 키우가 한도 끝도 없이 진행하면 안되니까 어느정도에서 끊긴 끊어야겠는데 좋았어요 이거 혹시 몇 경기까지 있나요? 지금 보니까 프리시즌 컵대회 같은데 프리시즌 컵대회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대략 몇 경기까지 있나요? 자 올려줍니다 와아 괴족바라 나이스 마이다 헤딩 좋았어요 네에 이제 애들 믿네 나를 오케이 아 다시 살짝 밀어주고 컨디션 안좋나 아 왜그래 에헤에에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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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붙어야죠 조별 끝나면 아마 4강 결승이에요 아 그래요? 길지 않아요? 그럼 그것까지는 해야겠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명장 그치 아니아니 벌써 주면 어떡해 아 라멜라 진짜 일부러 나 연맥이려고 그러는건가 라멜라가 약간 내 안티인거 같아요 오케이 살렸다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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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좋았어요 자 명장 갑니다 명장 아 제꼈는데 아아 와 이 드리블로 제기가 너무 어렵네 사람이랑 하는게 훨씬 더 쉬울거 같은데요 딱 고임을 없을때 지금 딱 해야돼 그렇지 길게 헤딩 떨어졌습니다 아 나이스 헤딩 헤딩! 아이 좋았는데 자 측면 조심해야죠 네 옥사이드 아 5에서 6경기에요 이거 무조건 이겨야겠네 그러면 헤딩 네 나이스 오케 잘 밀어졌습니다 아이 패스 아이 까비 2선 침투가 제 장기죠 아 좋았어요 이거 보세요 아이 자자자 너무 돌파할려 하지말고 동료리 이용해야됩니다 그쵸 전반 끝났나?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후반전에서는 조금 최대한 잘해봐야겠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차분하게 네 들어갑니다 헤딩 와우 좋아좋아좋아 생각해 그렇지 나이스 굿 인터세션 좋았어 아아 좋은패스 돼지를 가는패스 야 우졌다 쫄지마 쫄지마 아야 헤이 아아 흥민이 진짜 주면 뭐하냐 아아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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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마크해 한 명씩 마크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지원시켜야 돼요 자 오케이 그렇지 아아 내껀데 그렇죠 네 나이스 좋아요 붙어야죠 네 네 애들이 태클을 잘 안하네 헤딩 좋아요 네 앞으로 연결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나이스 패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아 달리가 좀 딸리네요 아깝습니다 아아 프로 3부 통과가 왜 이리 힘든지 헤매다가 새벽에 해서 그런지 3부 아 그래요 아이 저한테 배운게 많아요 아유 그럼요 네 아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앞쪽으로 터치하고 다시 한번 내주고 네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손은 민쪽 아아 잘 뛰었어요 아 아 이거는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아아 참 이 공간 잘 보고 잘 때려주긴 하는데 약간씩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좀 길게 헤딩 좋아요 아 빠비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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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헬케인이 좀 등지기가 잘 안되나봐요 그러니까 나이스 야 이제 전방위적으로 그냥 아니 어디다 패스하니 아유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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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에이 우리 꼴 아니야 아 오케이 파울이랍니다 좋아요 자 이럴때 좀 명장이 장이 좀 한방 터뜨려줘야되는데 어 좋아요 손흥민 네 나이스죠 아 네 나이스 오케이 아 네 티키타카 받고 슈팅 아 중거리였는데 툴레이트 늦게 탔대 아 이게 두번 눌러야되네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어 아 두번 눌렀는데 이건 또 아니네 뭔가 타이밍이 있을때가 있는거 같은데 거의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투 박스 형식으로 코클랭 세대 좋아요 나이스 패스 좋죠 아 아 오케이 에이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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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제 실수가 또 이렇게 이어지면 안되는데요 네 자 코너킥 어 지금 다 뺏어 하 감독님 그러시는거 아니에요 예 예 아이 죽어라 세빡개 뛰면 뭐하냐고 예 감독님 진짜 그러신거 아니에요 정말 나 이런게 불만이란거야 진짜 야 감독님 잘하나봅시다 나 빼고 에? 잘 돌아와나보라고 내가 킬패스 다 찔러주고 했는데 말이야 플레이 플레이 더 레스트 오브 매치 에스 팀 이게 뭐지? 오오 아 내가 팀으로 플레이하는거야? 아 이거 한번 해보자 헤딩 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다르지 아이씨 아이씨 이씨 여봐 명장 빼니까 이런거야 아아 아아이 이씨 으으으으으어 어 야야야 빨리빨리빨리 아 나 나가자마자 골이냐고 해 아 어어? 이거 그러네 진짜 두번째 선수한테 패스가 약간 애매하네 그런 필린데 오케이 아니야 아이 뭐 어디다 패스해 아 너무 멀리갔잖아 사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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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헤딩 그렇지 나이스 헤더 가자 가자 손흥민 가자 손흥민 손흥민 볼 잡았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아니 이건 업사이드죠 아 명장을 빼놓은 직구부터 정신을 잃었다 그 이후 경기학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길게 찹니다 헤딩 좋아요 아 피파다 와가지고 피파올라인하다 와가지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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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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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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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네요 피파가 잘못했네 네 그렇지 나이스 패스에요 좋습니다 아 이건 피파 온라인이 아니야 피파 19야 정신차리자 나이스 컷 이렇게 토트넘은 광탈하게 된다 아 내가 플레이하지 말걸 아 아 뭐야 야야야야 어 광탈하면 안되는데 진짜 어 이거 승리의 역사를 써야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헤딩 베르통원 아 아 아 아 아 포체티노 경실설 아 감독이 면담 신청할수도 있겠는데요 세미파이널? 이거 이겼어야 됐구나 그럼 나 어떻게 되는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 아 트레이닝 하면서 했었어야 됐는데 아 트레이닝을 맞아 뭐하냐면 스피드 패스 드리블링 좀 스피드 증가하는거 뭐 없나? 아 여깄다 스피드 오케이 하드 트레이닝 하자 하드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 요거랑 패싱 킬패스 하드 포체티노 어? 뭐야 왜그러니까 왜그러니까 슛도 좀 슛도 좀 하자 서제스트도 한번 해주자 이들패스 이들패스도 조금 연마를 하고 마지막 하나는 어 디펜딩보다도 아 다 잠겨있지 왜 아 패스 자르기 어 요런거 요런거 시뮬레이트 월 아 이거 내가 플레이 안하니까 또 이게 시뮬레이션이 그지같이 되네요 프리킥을 키워야되나 음 생각을 해볼게요 어 어 나 290만원짜리야? 오보를 69네요 야 컵대회 하나 탈락하니까 한량처럼 있는거 봐라 아 할거 없네 어 시즌인가? 어 어 드디어 나 좀 일 좀 시켜주는건가요? 뭐야 이거 업컴인 타겟 어 네 유캐슬이랑 프레임이랑 뭐 맨체스트 유나이티드랑 뭐 온다고 하네요 그건 알겠어 근데 음 뉴캐슬에 또 기성용 선수가 있죠? 한국인이라고 안봐주겠습니다 자꾸 봐줬다가 또 너무 경기 안하는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 나는 계속 선발이네 신기한게 내가 제일 오버롤이 떨어져요 제가 이상하게 내가 좀 선발이네 이러면은 약간 장현수처럼 쟤 뭐냐 쟤 뭐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으 오케이 아 이렇게 막나구나 흠 쓱 흐흐흫 으흐 흐흐흫 흐흐흐흫 으흐흐흐흫 철푸덕 명푸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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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이야 잘되고있나요? 아 에프 잘되고있어요 에릭센 알리 아니 감독님 대체 뭡니까? 쟤 왜 쓰는거에요? 네 드디어 EPL 경기와 개막을 했습니다 야 깔싸만 디젠 보세요 오 기성룡인데 기성룡이겠지? 기성룡과 함께 뛰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되게 더 신도있게 할걸 야 뭐야 장난해? 아 수비좀 봐라 진짜 아 줘봐 인마 줘봐 야 축구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아 야 야 아휴 그냥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하이하이 맞지? 이렇게 하는거야 맞냐? 아 잠깐만 그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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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핑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아이 패스 좋았는데요 아깝습니다 아이 도핑님 어서오세요 거의 병장축구 헤에에에è 발바이 아 하이하이 ん 아 네 손님보고 때렸는데여 아휴 그렇지 에엥 야! 빨리! 잘했어 잘했어 올려줘 올려줘 그렇지! 나이스! 헤이! 아아 아깝다 아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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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말 작은 체구지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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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왜 안주냐 쟤는 명장 오른발 슈팅! 아아 방금같은 상황에서도 또 한번 게이지가 나왔었죠 제가 봤을땐 두번 둘러야되는거 같아요 나이스 패스죠 네에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하지만 케인 느립니다 아아 까비 야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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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패스가 되게 왜케 잘 멈추지 쟤네는 그렇지 나이스 헤이 가 가 출발 출발 나이스 패스에요 좋아요 네 이거 잘 찔렀습니다 와 나이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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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줍니다 아아 아아 이거 딱 내꺼였는데 아아이 까비 이쪽으로 연결 아 왜 자꾸 나 빨간불 뜨냐 이거 뭐 잘못했다고 내가 압박해 압박해 그렇지 나이스 살렸다 내가 막았다 내가 막았다 포체티노 잘 기억해라 호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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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해 얘 아아이 손흥민 때문에 네에 아 저 포지션 중앙 공격형 억제.. 억제형 미드필더에요 현대 축구에 없어선 안 될 에... 야아 열광하는거 보세요 가짜아악 야아 침대 너무 잘했어요 야아 오른발 킹 아 너무 녹화가 길어지면 안되니까 이 경기까지만 컷트해야겠다 자아 어 네 기성용이죠 기성용 마크는 철저해야됩니다 오케이 저렇게 박주영처럼 한골 놓고 지는거 아님 걱정마세요 헤딩 나이스 오케이 가가가 빨리 빨리 아아 씨 애니에र다 붙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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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에에에에에에에 그렇지 나이스 헤딩 잘했어 오케이 열렸구려 오른발 fen 스틱! 오우 자 커킥 에이! 나줘 드로나이트님 어서오세요 드로나이트님 저 골 넣었는데 스틱! 와아 아 좋아 두음모습이야 야아 저쪽에 기라드 에 기성룡이 있다라면 이쪽에는 명라드가 있습니다 오 네 나이스! 잘 뺏었어 오케이 그렇죠 나이스 패스죠 아 까비 아 2선 침투가 너무 좋네요 역시 난 공니다 오오 아 업사이드 아 아 추천감사합니다 아 네 뮤탈님 아유 어서오세요 아 네 길게 딱 밀어주고요 헤딩 떨궈주고 좋아요 슈팅! 아아 까비 네 판도 열어줍니다 명례스타로 가야죠 아유 그럼요 빅터 와네야마 그렇지 아 야 침투가 너무 빨랐어 이걸 테스를 우리 맞고 나갔지? 아니네 헤에이 그렇지 살짝 그렇지 다시 그렇지 오른발 슈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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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골이 쏘는 맛에 하겠는데요 그렇지 나이스 아 이 손흥민 쪽 봤었는데 아깝습니다 그렇죠 나이스컷 좋았어 좋았어 결국 우리 볼 나이스 오케이 명리스타 나오겠는데 일단은 명장에 첫번째 데뷔골로 1대 1이 됐습니다 후반전에도 잘해봐야죠 후반전에 명장에 또 공격포인트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잘 봤어요 자 손흥민 들어가는거 보고 오오 에이 후방빌드업이 매우 좋습니다 시야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거에 해당하는 그 능력치가 배당대군구나 올라가네 그죠 종조 열차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 네 볼 뺏었어요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패스 아잉 깝 붙어붙어붙어붙어붙어붙어붙어붙어붙하 아 까비 전방사에서 맞지 못해 전방g UB이 매우 좋습니다 어 저돌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패스가 빠른 패스 달라 할걸 아 까비 아아 아 정말 잘 팀 잘 침투하고 있었는데 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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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당히 라인을 많이 올렸는데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랑 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네 올려줍니다 네 넘어갑니다 명리 스텔오리 이제 나 절대 안 뺀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어? 빼겠는데 이거 아이고 칭찬만 하면 이렇게 되나요 자자자 가가가 형제분 맞고 나갔죠 나이스 헤딩 오케이 가가가 네 잘 봤어요 손님 밀어주고 그 빈 공간으로 아 좋았었는데 아깝이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헤딩 네 좋아요 그렇지 함식 함식 아 자 앞쪽으로 아 너무 내가 많아 축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적응하고 있습니다 적응기 좀 시켜야죠 에이 그렇지 나한테 줘 나한테 에이 그렇지 천천히 경기장 보면서 받았다 열렸다 슈팅 아아 내가 애총자가 되줄께요 내가 애총자가 되줄께요 네 자 코너킥 아 여기 B네요 아 베네테즈구나 아 베네테즈구나 아 위험하다 오우 자 명장 자 명장 헤딩 살렸어 오케 오케이 아 업사이드 아 업사이드 아 열심히는 뛰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좋은 패스에요 네 아 쟤 뭐냐 쟤 살려줬잖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 마이마이마이마이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뛰어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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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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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흥민 아 아 저 거품 진짜 손 거품 후 자 붙들게 자 자 사이드까지 왔습니다 올려줍니다만 네 던져줍니다 아 이거 우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유아유 아 잘못 눌렀다 자 앞쪽으로 아 사람이랑 가는 거 쉽지 않겠는데요 여러분들 아 아 제발 오케 마이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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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어 나 안 뺐어 나 안 뺐어 열렸어요 슈팅 와 굿샷 아 아 네 반대 열고 오른발 슈팅 아 이거 들어갔으면 대박인데요 헤딩 그렇죠 나이스 컷 아 아 나이스 패스에요 아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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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마이마이 헤이 헤이 슈팅 아 아 슛을 난사하는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네 경기 이렇게 1대1로 끝납니다 아 아 중거리 올릭 7.7이면은 뭐 평균 매번 이렇게 약간 델리알리 느낌은 하고 있네요 밥값은 하고 있다라는 거 밥값은 하고 있다라는 거 아 근데 기성용한테 하 이거는 너무 어 이건 이런 모습을 실제 축구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 이거 좋았죠 들어가요 네 예 야 이건 뭐야 열렸죠 와 약간 빗나가네 나름대로 중거리 슛 능력도 있네 그러니까요 저도 기성용 저렇게 넣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합니다 어 아직 보고 있었네 연애님 올 트레이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명장의 명장 키우기 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이제 좀 세세하게 좀 짧게 짧게 녹화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